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수원지검의 반방문에 따르면 6월 30일, 2023년 6월 30일에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이 아니라 구치감에서 식사를 한 걸로 확인됐다. 그리고 쌍방울 직원 누구도 청사 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래픽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나왔던 핵심이 과연 검찰청에서 술을 먹었느냐 이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쌍방울 측이 연어회를 가져온 게 5시, 6시쯤 된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이 얼굴이 시뻘개질 때까지 술을 마셔가지고 이 사람 술 깨게 만들어서 보내느라고 고생했다라고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를 개호한 교도관들 모두 3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밀착 개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고 검찰청에서 술을 먹을 수도 없다. 그리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 제공도 전혀 흔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검찰청이나 검사가 주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개호를 하는 교도관 입장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나 이런 일을 방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일시나 상황으로 봤을 때 검사들이 이 일을 해야 될 원인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했듯이 이 부분은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말을 검사들이 하는 걸로 봐서 100% 사실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김성태 회장의 정언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일정한 말하자면 검을 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저는 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과 김성태는 한몸이고 이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이렇게 잡아넣기 위해서 공모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아마 말하자면 자기 재판에 쓸 수 있는 그런 얘기끄리다. 오히려 이화영 재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더 들게 하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예컨대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에 들어갔겠습니까? 다만 제가 생각할 때 김성태라는 사람은 2006년도에 도박장, 바다 이야기권으로 그게 잡혀들어갔습니다마는 사실은 말하자면 실형을 받지 않고 나올 정도의 능수능란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들하고의 유착관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전을 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논란이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가 아니면 국기문란 사건인가 지금 민주당은 내일 수원지검을 또 항의 방문한다고 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이 주제를 다뤄보고 있는 겁니다. 조현상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펴봤지만 일단 이화영 씨 측의 주장 술 마셨던 장소가 좀 바뀌었고요. 시간도 작년 6월 30일 날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 조사해보니까 그날에 이화영 씨는 검찰청이 아니라 구치감에서 먹었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술도 반입할 수 없다. 이게 교도관들 38명의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원지검의 몫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런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 관련된 자료를 민주당 쪽이라든가 다른 제3의 기관에 공유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화영 씨,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물론 시기와 장소가 일부 기억에 오류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전혀 동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추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이후에 뭔가 사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동기라고 말씀해주셨죠. 그렇긴 하지만 차라리 지금 단계에서 반성하고 검찰의 수사에 조력하는 경우가 훨씬 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확실치 않은 그러한 기회를 노리고 이렇게 전혀 사실과 무관한 국기문란 사건에 버금가는 그러한 주장을 허위 주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속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 변호사가 동기가 불명하다, 동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동기는 명확합니다. 2023년 7월 20일에 이화영 씨 부인이 이화영 씨를 접견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외부인이 면회할 때는 모든 게 다 녹음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녹취록을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 녹취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화영 씨 부인이 이화영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 입장 확실하게 하라. 버티려면 제대로 버티라. 왜냐하면 저쪽에서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저쪽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같이 저항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 다음에 7월 24일에 그 다음에도 이화영 씨의 태도가 어정쩡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저주저하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씨 부인 백모 씨가 7월 24일에 그때까지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담당했던 서 변호사를 그냥 헤이며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황당해가지고 이거 판사가 물어봤어요. 그 변호사 지금까지 다 일해왔던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해임했다라고 당신 부인이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는 자기 부인이 한 변호사 해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법정에서 그 부인이 소리 꽥꽥 지르면서 부부싸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화영이 180도 바뀌어가지고요. 내 진술 다 바뀌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재판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재판을 갖다 질질 끌고요. 그 다음에 새로 임명된 선임된 변호사가 무슨 짓을 갖다가 했느냐. 재판부 기피 신청해가지고 두 달을 갖다 재판을 날려먹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화영과 이화영 부인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윤상 변호사님은 이화영 씨가 이렇게 진술을 거짓말로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 주셨고 우리 정혜진 변호사님은 그럴 이유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어지는 그래픽 보시죠. 옥죽 노트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화영 씨 측이 진술 번복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한 뒤에 본인의 심정을 담은 옥죽 노트를 공개하면서 근거를 뒷받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6월 30일자 옥죽 노트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은 후에 알았다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는 검사의 발언을 직접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 얘기는 만약에 만약에 6월 30일 날 술판이 벌어져서 회유를 했다면 그런 내용이 이 옥죽 노트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보신 이 옥죽 노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느냐. 검찰이 회유가 있었다면 왜 이 노트에 적지 않았겠느냐. 라는 거거든요. 이현중 위원님. 보통 구치소라 이런 데 가면요. 그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노트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요즘은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록들을 남겼어요. 이걸 언론에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에 보면 당시에 6월 30일 등등의 기록을 보면 이런 어떤 회유.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걸까요? 결국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나는 저렇게 회유 받아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거는 사실은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을 뒤엎을 수 있는 중대한 어떤 하나의 요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사건 수사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수사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이재명 대표가 관여됐다는 진술을 했고 그러면 본인이 이걸 진술하기 전에 예를 들면 이걸 뒤바꾸기 위해서 많은 회유를 했고 술도 먹고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의 기록에 남겼겠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4월 4일 날 지난 법정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자기 재판에 유리한 진술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또 하나의 증거는 이재명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들 중에서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도 있어요. 부위원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 없었는데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내 옆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한 명이라도 아이고 그날 술 마셨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측이니까 가서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아니 이거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회유했습니다. 라고 문제를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선거 날입니다. 3월 4일 날은 선거 날인데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이런 사실 자체가. 그런데 왜 이걸 공개하지 않다가 이게 문제가 하도 그때 기사들이 그날 현장에 있다가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아예. 그러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말씀이 물론 뭐 모르죠. 그날 현장에서 어떤 일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100% 사실이고 국기문란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다면 뭔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하나라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조차도 이화영 부지사 증언인데 그것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100%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 오락가락이 전에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딴 데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0%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본인이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핵심 또 쟁점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왜 이제 와서 이화영 씨는 검찰청 술판 얘기를 주장했는가입니다. 지금 이화영 씨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 변호인들이 누구냐면 이후에 이화영 씨의 부인이 전 변호사들을 해임하고 이후에 들어온 변호사들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확인했다고 하는 이화영 씨의 변호인들 이분들은 그 전에 이화영 씨가 조사를 한창 받을 때 작년 이맘때쯤에서 조사를 받았던 이화영 씨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술자리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실제로 보면 이화영 지사가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도소에 있다 하더라도 수시로 변호사 접근과 일반 민간인 말하자면 접견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거의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물론 한 달에 접견수가 안정돼 있습니다마는 한 2, 3일에 한 번꼴로 대중과 노출돼 있는 분이에요. 교도소에 있지만 수시로 변호사들과 만나고 민원인 접견을 하면 만나게 된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에 대하여 검사들이 저렇게 무모한 일을 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유를 했다면. 사실은 그래서 그런 해유를 했다면 실제로 이 주장을 했다 그러면 그때 터져도 터졌어야 될 일이고 그런 것으로 계산해보면 정말 검사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하여 과연 이화영 지사 개인의 제형에 즉 형량에 영향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번 총선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을 여론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의 단수로 수원지검이나 김성태 피해자의 정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다. 또 어떤 일정 정도의 검찰과 해유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조현상 변호사님께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씨의 변호인은 두 갈리로 나뉩니다. 이화영 씨의 부인이 쫓아내던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선임한 분들인데 쫓아내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때의 변호인들은 하나같이 저희가 접촉해본 그때 변호인들 하나같이 술자리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에 그 자리에 없었던 이화영 씨의 세 변호인들은 그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어디 쪽에 또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사실관계 자체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일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술자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변호인이 동석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변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술자리가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있는 변호사들이 모르게 이화영 씨가 단독으로 술자리 갔다가 이후에 변호사들이 바뀐 다음에 그 변호사들에게 진술했을 수도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술 조서를 작성한 19회차 그때를 시기를 특정을 하긴 했었는데 변호인과 분리되는 그런 시기가 순간이 있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리 그 순간에 그러한 술자리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인은 그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교도관들이 그러한 술자리가 없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교도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검사와 상하 지휘관계에 유사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물론 자기의 지위를 내어놓고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긴 하지만 검사의 용인과 무긴 하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호사님 어제 저희가 듣기로는 요즘에 교도관님들이 검사들의 그런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렇게 해도 어느 패널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교도관들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교도관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검사 밑에서 교도관들이 이래라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교도관들은 구치소 소속이고요. 교정본부 소속이고요. 같은 법무부 소속이긴 하지만 교도관하고 검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이 오히려 검사를 감시하고 검사가 부상한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이상한 일을 갖다가 하면 오히려 교도관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더 조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씨가 만약에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고 하면 그 술자리를 즐겼습니까? 회유당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술 마셔라 마셔라 그래도 입만 조금 대고 그래가지고 술 냄새 안 났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화영 씨는요. 조사받을 때 일주일에 5일 중에 한 3, 4일 정도는 맨날 변호사 접견을 갔다가 했었어요. 그다음에 그 변호사 중에는 유력한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씨가 자기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술자리를 끌려가가지고 어거지로 회유당하고 토론하고 설득당하고 그랬다라고 한 이야기를 왜 그때 그 변호사 특히 정치인 민주당 출신 변호사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4월 4일에 재판 다 끝나는 마당에 그때는 4월 4일을 뭐 해야 되는 날이냐면 피고인 이화영은 자기의 최후진술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최후진술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검사가 황당해가지고 반대신문을 갔다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신문을 갔다가 했는데 어떻게 반대신문을 했느냐. 술 마셨대는데 어떻게 마셨어요? 그러니까 종이컵에다가 들고 마셨대요. 무슨 술 마셨어요? 그러니까 소주 마셨대요. 그러면 술 몇 잔 마시면 얼굴 뻘게 주고 냄새 나지 않습니까? 술 냄새?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냄새 안 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교도관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끝날 때까지 시간을 오래오래 뒀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도관도 퇴근해야 되는데 밤 6시, 7시 밤 12시에 퇴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어? 물어보지도 않았겠습니까? 모든 정황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하면서 오히려 판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